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신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두루마리에 그때는 성경을 이런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나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해줬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이 재앙을 더할 것이오 만약에 두루마리에 연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뭐를 재하여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은 재하여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 여기다 더하면 여기에 기록한 재앙을 더할 것이오 이거를 빼버리면 주님이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에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재하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개신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럼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신령하다고 해도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뭔가를 더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뭔가를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재하여버린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사실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교 목사들은 칼빈을 아주 최고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로교를 만든 그렇게 천재적이고 뛰어난 신학자요 대단한 목회자인 칼빈도 이 성경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못해가지고 주석을 못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그러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보통 그냥 말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어떤 묵시록적인 그런 말씀들 애연의 말씀들을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전통적인 교회, 이 기성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도 없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이단 교회인 줄 모르고 그들이 하는 보통 뭐가 있어요? 보금방 무슨 이름은 좋죠 이런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그 강사들이 보니까 훈련됐으니까 술술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좀 모르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호기심이 많잖아요 또 아니면 그런 구원파 같은 교회들은 성경 세미나라고 종말론 세미나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갈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성경 강의를 일주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의 목사님, 이 교회가 훨씬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미혹이 돼서 그런 잘못된 교회로 이제 2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의 감남산 있죠 거기에 이제 앉아서 근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느 때 이제 성전을 보고 주님 얼마나 이 성전에 뭐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제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또 5절 보겠어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어떻게 했냐 주님 오신 세상 끝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야 구원자라고 내가 하나님이 기름붐을 받은 그런 참목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미혹을 하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을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애언자 거짓 그런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가 메시야도 아닌데 메시야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애언자를 말하는 건데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애언자가 아닌데 자기 거짓 애언자가 많은 거짓된 애언을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기사와 표적을 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미혹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러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의 종말 또 주님의 제림의 그런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말세지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택한 받은 그런 사람들도 미혹해가지고 멸망길로 가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은 그렇게 장노님, 권사님들이 많이 거기에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미혹대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를 오랫동안 장노님이신데도 권사님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저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열심히 그런 어떤 이제 헌신하는 그런 장노님들 몇 분이 이제 그 교회에 있었는데 장노님이랑 그 권사님이랑 몇 사람이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12월 마지막 주일에 딱 와서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저희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노님, 권사님들이 교회 안 나온다니까 목사님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신천지로 갑니다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진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멘붕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한 거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런 걸 극복하고 또 교회가 새롭게 잘 나가고 있지만 근데 왜 그런 장노님 왜 그런 권사님 안수집사님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들도 거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는 완성된 애연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네 성경에 없는 것을 네 마음대로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네 마음대로 빼지 말라 만약에 성경에 네가 없는 무엇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며 만약에 말씀에 무엇을 제아해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함이 거루간성의 참여함을 제아해버리시라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새 에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아해버린다고 하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것들 외에 무엇을 내가 막 거기다 더해 또 무엇을 거기서 빼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것은 지금 저 요단강 건너 약속했던 가난한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네 편의 고별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고별설교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쉽게 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걸 쭉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거기다 뭔가를 더하거나 제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키라 구양에도 절대 가감하지 말래 자 그 다음에 12장 32절 말씀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기도 보면 어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 아 이건 내가 마음에 든다고 안 든다고 빼버리고 또 내가 더 뭐한다고 거기다 첨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이 없는 것을 더하고 성경이 있는 것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들은 더하기와 빼기의 선수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바르게 믿고 있다 자신들만이 거기 와야만 구원 받는다 자기들의 교주만이 참복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다 더하고 있는 것을 빼버려요 왜? 그래야만 이제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거기 와야만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와야만 구원을 받는데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의 증인도 다른 데 구원 없어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와야만 구원 받아 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파도 마찬 다른 데는 구원 받았다 해도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다 다른 데서 받은 구원은 인정을 안 해요 오직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만이 구원이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장로교만 구원 있고 감리교만 구원 있고 침대교만 구원 있고 성결교만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삶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신천지 같은 데는 어떻게 입니까?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해야만 구원 받고 요즘 전도를 안 하니까 다시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다시 재무장을 시켜서 시험을 본다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몇 명 못 하면 생명체계 이름이 어떻게 흐려진다는 이런 식으로 겁을 준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여 주장하고 성경에 있는 곤란한 것은 빼버리는데 우리가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아주 이거예요 몰몬교, 마렐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창시자가 조셉 스미스인데 이 요셉 스미스가 여러분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몰몬경이라는 걸 기록했어요 성경 위에 뭐를 더하지 말아요? 더해서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주신 말씀하고 맞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 거의 안 보고 몰몬경을 봐 그것이 그들의 주된 어떤 판단과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통일교는 보면 어떻게 해요? 문선명이가 쓴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보다도 이 원리강론이 더 위에 가 있어요 신천지는 이 이만희가 쓴 게시록의 실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성경에 있는 것은 빼고 없는 것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이만희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때 참목자요? 그리고 그리스요? 하나님의 사자요? 이런 걸 증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를 빼버렸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당신들 맨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데 죽는 건 어떻게 된 거냐? 이래요 그러면 성경을 또 딱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없대 뭐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해요 영혼 소멸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그 사람들은 주장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죠 그런데 영혼이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은 소멸되버리는데 이게 멸절되버려요 소멸 없어져버려요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없다 이래요 여러분 어디? 그러면 누가 보면 16장 같은 거 펴가지고 여기 봐라 나사로는 어디 갔냐? 낙원에 갔고 영혼이 육체가 낙원에 간 게 아니고 육체는 장사 지내고 부자도 장사 지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냐? 음부에 갇혔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비유다 그래 비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걸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이 뭐냐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그냥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밭을 갈다가 쨍그랑이에서 거기에 봐보니까 밭에 부어가 감춰져 있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어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찾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갖다 샀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죠 비유는 그런데 이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지금 어디 가요?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음부에 뭐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썩어서 가고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화의 증인은 빼버려요 천국 지옥 없다 이렇게 빼버려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디서부터 왔나 추적을 해보니까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오리게니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뭐 지옥에 보내겠냐 이래가지고 지옥은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여화의 증인들이 그런 주장을 받아요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려면 네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어디 가지 않는 게? 지옥에 가잖아요 네 손이 계속 범죄하게 하던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한 손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에 놨다 했죠 네 발이 자꾸 범죄하게 하던 그 발을 잘라버리고라도 그리고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은 빼버려 우리가 천주교 있죠? 로마 카토리그는 없는 것을 막 또 더해 성경에 없는 교황 제도를 만들었어요 교황 무엇을 성경에 또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요즘 구원 받는다 그래 아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의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 받는데 그리고 성모 승천 8월 15일 날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서 또 올라갔다고 성경에도 없는 걸 또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우리는 정경이 이제 66권인데 그 사람들은 7권이 더 있어요 외경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검증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그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수많은 그런 논쟁과 검토와 이런 고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 들지 못한 것을 더해가지고 외경까지도 더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인들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걸 연옥설을 또 주장해 이거 연옥설 성경에 없는 거 연옥설 이거를 또 더해 그러니까 교황제도 더하죠 교황 무엇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 구원 받는다 성모 승천은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연옥설을 주장하죠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예언의 완성된 게시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는 자는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해야 된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더해 그리고 또 있는 것을 막 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예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베드로 로마 지금 바티칸 안에 있는 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갖다가 헌금하면 면제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헌금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이 금화가 땡그랑하고 헌금함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해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라든가 그런 어떤 기사와 표적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저도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이런 기적, 종신, 은사, 중지론을 영향을 받은 교회인데 저도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모든 은사가 끝났다 지금은 병고치는 은사 없어 이런 식으로 저도 알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하면 성령해방을 할 수 있는데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너무도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해 성경은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인정 안 했죠? 오늘날도 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홍해를 건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냐 제일 낮은 곳으로 갈대밭으로 건너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건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부정을 해요 이게 뭐냐 성경에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혼합주의 여러분 지금 WCC 이런 천주교 로마 카토릭이죠? 천주교에 그 다음에 기성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개신교에서도 WCC나 천주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정교 통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 NCCK라 해가지고 기독교 교회 협의해 이런 단체들이 뭐냐면 이런 혼합주의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 전부 다 모든 종교를 통합해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종교를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일치를 하려고 하면 아니 개신교인들이 야 불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유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겠나? 우리가 서울 가는 길이 꼭 KTX로만 간 게 아니라 버스로도 가고 자가용으로도 가고 그리고 비행기로도 가고 이렇게 가듯이 천국을 꼭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그 어떤 정통성을 부정하고 마귀적인 사탄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해서 종교통합 교회 일치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모르니 이거는 배교죄 주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은 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더하고 빼고 이런 교회 이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가감하면 그런데 우리 주변에 또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신에서 내가 입신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신 그래갖고 개시를 받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환상 중에 뭘 들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또 천국에 올라가서 뭘 보고 듣고 왔다고 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돼요? 위험한 그런 일인 거예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없는 걸 그냥 더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제외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간증을 다녀 책을 써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개시나 음성도 많고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는 경우도 많고 성령의 음성이 아닌 마귀 음성도 많아요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98년 7월 며칠 지나가지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딱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때인데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제가 저쪽 현대아파트 옆에 구성전이 있을 때인데 종아 딱 나한테 그래요 또 저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왔었는데 왜 안 나왔냐 그러면 7월 24일날 성령이 임하고 26일날 애베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베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들이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초신자였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그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걸을 나이가 못 걸어요 이제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음성이 들려요 사랑한 종아 네가 그분이 현대아파트에 살다 그때 연산주공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신방을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 아이에게 기도하면 그 아이가 낳을 것이고 그 집이 그것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래요 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니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장애가 있는데 다리를 못 걷는데 이제 걷게 되고 그러면 다 그 가족이 나온다니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제 그 집을 갔어요 아파트 여기 연산주공원 아파트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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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막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는 어디 갔다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있어도 안 와 계속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가가지고 그 아파트 문 앞에 있는데 안 와요 그래서 또 좀 이따 내가 물었죠 왜 주님이 안 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택시 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요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 98년이니까 목표에 차가 많지 않을 때죠 더 그래서 좀 멀다 해도 웬만하면 25분 20분이면 다 오는데 그 시간은 제법 안 와요 또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온다고 안 옵니까? 이랬더니 또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둘러대 그때 제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음성은 똑같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아니 이게 뭐 주님의 음성하고 이게 마귀 음성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그래서 제가 아 이제 그때 깨달음인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속임을 줬구나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 줄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제 얼마나 사람이 힘이 빠지고 허탈한데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이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 세상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갔었는데 내가 쏘아주고 똑같은 주님의 음성인데 너무 두려워 아니 이제 어떻게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와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랑 오는데 걸어오는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말하는지 그거 신경도 안 써주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했어요 주님 아니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저한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을 일이 없을 건데 이렇게 주님이 했냐고 이제 나의 음성이 들려오면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과 똑같은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마귀의 음성인지 알습니까 아 이제 주님 음성 듣는다는 게 두렵더라고 이제 걸어오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내가 너에게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영분별을 합니까 이게 마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주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음성이 들려오면 네가 노트에다 그걸 써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아멘 하면 아멘이 될 것이고 마귀가 준 말은 절대 아멘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줄 건데 그때까지 그렇게 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가게 임하면 그거 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음성이 들려면 저는 기분 좋았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써놓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딱 해본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했더니 주님의 주신 음성은 있잖아요 아멘 하려고 아 이럴려고 했더니 있잖아요 아멘 아멘 있잖아요 따발총처럼 아멘이 나가버려요 나도 놀린 거예요 갑자기 아멘 해보려고 했더니 아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속이려고 한 것은요 아멘 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강하게 기름 부어지니까 그거 필요 없다 해서 제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기도원 원장이나 이런 애원한다는 이런 목사들 가운데 있잖아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 자기가 지금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 신학교에 안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면 신학교 가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주요종이 되려면 일단은 인격적으로 다른 것을 뭐 한다면 사람의 댐댐이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도 안 된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애원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막 신학교 가라게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 있었거든요 다른 데가 애원한다는 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가지고 저 보면 있잖아요 아니 기존의 성들 기본적인 어떤 것도 수준 밑에인데 여기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종이 되라고 하는 건 그건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 애원자들을 종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교 가면 그 올바른 신학 인격과 영성과 지성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전도의 문을 막고 한국 교회의 어떤 대사회적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이런 그런 어떤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거짓된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그 배후에서 마귀 역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가 뭐냐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떤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뭘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케이스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성령해방죄에 걸린다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주셨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666 카드라고 한 게 뭐죠? 66표라고 한 거? 베리칩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마이크로칩 뭐 다른 이제 또 다른 말인 이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이거를 베리칩이 666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선포하면서 이 666, 베리칩이 666 아니다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얼마나 이게 이게 하나의 지금 베리칩이나 뭐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 666 오른손이나 이마에 생긴다 했는데 이걸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 이게 베리칩 자체가 지금 666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막 자기가 주님께 음성을 들었다 막 환상 가운데 뭐 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랬다 이런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해버리면 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굉장히 그런 책 이런 걸 써가지고 또 유명한 그런 어떤 서울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했던 그 미국에서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막 한국에서 뭐하고 한국 전쟁이 난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떤 주님을 만났다 심지어 어떤 무슨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에 맞으면 맞고 성경에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안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맞으면 맞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예언의 말씀 게시의 말씀 외에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더하거나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과 새 그 에루살림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걸 제하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바른 믿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바른 믿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교회 생활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야 합니다 성경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왜? 성경만이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뭐 간증집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차원이 틀려요 이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진리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의 구원을 받습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이 보면 자기들 그 단체에서 교주가 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보이려니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죠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을 집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홍수는 놈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인생이 흔들리거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위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의 말씀위에 인생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멸망을 하고 천국에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교회 생활 바른 신앙생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요즘 보면 제가요 너무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이단들에 막 넘어가고 이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쉽게 넘어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내 영혼은 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어떻게 돼요? 매일 항면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든 광야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난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지치지 않고 갈려면 여러분들 매일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광야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깨를 쫓자고 죄인의 길에서 서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맨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는 살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내가 좋은 것은 그냥 뭐하고 내가 뭐하는 것도 어려운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요 그리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같다 있잖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나무 그 있는 그곳의 천국에 그 거룩한 성 세우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22장 1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민숙이 2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라거나 더하지 못하게 노라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랬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이 있는 데로 가까이 가니까 모합왕 발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듣고 너무 두려운 거 이스라엘에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문성을 듣느냐 물어보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간다고 했더니 더 높은 귀인들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왕께서 그러는데 당신이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집을 주고 이러면서 금문보아를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요? 이런데 발락이 모합왕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나는 거기다 더라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막 그런 어떤 부당한 어떤 헌금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 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렇게 더하기라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짓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미혹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이 모든 것에 아주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어떻게 신앙생활 이런 것을 아주 결정하는 가장 최종적인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겠죠 지금은 근데 얼마나 그런 게 심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아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셔서 이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